빠빠빨가 맛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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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븜 뱅 에잉? 하라고 포부감 1막에서 다 주는 미친 시드 아이 근데 닭 좀 보면서 줘야지 지금 다 주면 다 쓸 수도 없는 거 이상하게 흘러간다 안녕하세요 안타 씹자마자 타격관련 코어빼기도 안 보이는 거 봐 내 반대용 내 반대용 코어 내 반대용 코어 어허 아클로 알약스 하는거 오랜만이네 야 짐승이 체력이 너무 남아서 엘리트 가야겠다 별로 갈생각 없었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남네 귀여워 귀여워 으아 퍼레기만 나와 아니 대검 진짜 뭐 며칠전부터 미친 대검 이거 왜 자꾸 나오네 대검 없어서 죽은 귀신들이었나 진혼의 대검 세력 깎으러 왔는데 세력이 안 깎였네 절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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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힘 쩔힘 절힘 무적이야. 바니아사신이야. 뭐가 맞아. 초커. 저를 초커라고 소개해 주시겠어요? 유물 꼬라지 마라, 진짜. 작은 집 갬박친다. 소Rock, 중마산, dime 갤 BACK신다. 무감각 좀 줄래? 으음 잘 있어. 어 파랗색 맨밑에서 뭐냐 사왔다 얘네들 아 대거 음 완타 컷 힘없는 대검 정말 초라하다 혈안 몸박 둘다 주면 안될까 몸박도 지금 중요한데 빡빡빡 빡빡빡 몸박 빡빡빡 빡빡빡 몸박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혈안도 너무 갖고 싶고 빡빡빡 보통 강화할거 다 강화하고 나니까 이 망할 놈의 이벤트 나왔네 ability 보건 out 아리 배우 39뎀 서덕넴 아 명절 갓뚬기 정말 골 때린다 아 정리 이리 정리 아 정리 아까 정리 수 를 공격 엎고 나왔으면 잡았지 너무 쉽게 잡았는데 생각보다 쫄았는데 재물 실바 실바나스 나 띵좌 전에 유튜브에 나 띵검색하면 실바나스 나왔었는데 지금도 나올란가 모르겠네 돌풍킬 오 아니 오 무감각 무감각 미워도 다시 한번 레벨 다시 오 오 오 오 오 어 뭐야 빨리빨리 사요 자 뱀 아니 마음에 드는게 없어 아 미친 아 아씨 아 개같은겜 안쓸수도 없게 하네 개같겜 갓겜이란 뜻아님 흠 흠 다그다그님 무감각이랑 마리케이드 나오면 끝난다 되게 아이씨 그지같은 것만 나오네 그지같은게 그지같은 것 voting 우와 그지같은게 뭐 대검이나 가져가겠지 올려줘 내꺼야 여기서 말이 나오고 나오고 무감각 멍든 상상함 에반드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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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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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쓸만한거 같은데 아니 미친 아 아 아 아 아 아 백파워가 약해서 뭐라도 넣어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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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에 두고 보자 오늘은 여기서 물려가지만 아 불격시록 흐음 으구 무적 저 이거 맞아? 안아줘요 아이언클레드 이건 또 못뽑네 르로를 못하는 아니 쓰레기만 나와 하짐석 포션 벨트 좋고 유물은 쌓여가는데 핫스순 지금 아직 많이 Rahe 그를 사라지고 ni 명 명 8 명 1 명 10 지금은 한계 돌파 좀 괜찮을려나? 발이 뭔가 무감이 제일 낫고 일단 연사 연사 쓰다봐 마법꽃 퀄리플라우 아니 이정도만 해도 그렇게 약하진 않은가 일단 파워카드가 다 나와야 쓴거라서 아크리 그렇지 아이언 클레드가 그렇지 once 왜왜왜왜왜왜 안녕 오 잘 막았다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책임질 수 없다면 분양할 수 없다 방어도 포션 무감각 이제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에다 오면 마스터피스 피스 알호하에 들어왔으면 안좋았다 사소해 사소해 아 뭘로 이기지 아니 근데 엑스3는 이길거 같긴 한데 심장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깟 타락스 안써도 그만일까 쓸까말까 쓸까말까 무감각 있어서 막을거 같긴 한데 쫄리니까 그냥 쓰자 사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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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했다 홈파이 되가는줄 알았네 별 문제는 아닌데 곰뿌림이 타격보다 나은 것 같아 다음 보스는 뭘까요 피카츄 요즘 포켓몬빵이 인기던데 깨어난 자로구나 포켓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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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딜바 오 리필든 아까 위험했다 위기였다 위기 발굴봤다 주시바 개굴 옥 4장 안아줘요 30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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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0댐 어 쉬었다 내려오 밥이 없네 오른쪽 내리면서 한다고요? 오른쪽 내리면서 한다고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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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공공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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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씨 개미친 게임 아냐 이거 아니 수로가 왜 있다구야 아니 창방심장 두 번 연속 왜이래 와 이렇게 이렇게 어부하게 아이고 의미 없다 아 무광광 뭐해 와 진짜 케어 트웅이 없다 이걸 지내 몸부림 때문인가 요통 때문에 심장때는 체력 좀 깎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상방때 상방때 말도 안되게 맞았다 어깨야 어깨야 아무튼 내가 이긴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어 고객님 슬라임 흘리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